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은 이 영상에 공감하기 힘들겠지만 여성들은 이 영상에 많이들 공감할 거고 화도 많이 내겠죠.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비혼녀들의 우울함을 간접적으로 체험시켜드리도록 하죠. 비혼모임 쓸쓸하네 라는 글을 작성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글은 조현병 환자가 쓴 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비혼모임을 다녀온 여성의 정신 상태를 엿볼 수가 있죠. 한두 번도 아니고 감정 쓰레기통처럼 부정적인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 무지성 한남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에너지 쏟는 거 보면 제일 남자에게 관심 많은 것 같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겠지 현타온다 라는 글을 작성하는 우리 멋쟁이 비혼녀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 상태가 위태로워 보이는 비혼모임에서 우리는 비혼녀들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죠. 그녀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라곤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남작가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서른이 넘고 나서 서른두 살 솔로 여시대. 나 지금 남친 없어서 너무 초조하고 결혼 못해서 우울해 라는 글을 비혼 커뮤니티 여성시대에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여성들은 초조하고 결혼 못해서 우울하다는 말에 공감하며 솔직히 초조하다라면서 결혼을 못해서 안달랐다는 말을 하죠. 조금 더 딥한 여성들의 마음을 봐볼까요? 혼자 있는 비혼을 추구하고 결혼 싫어하는 헤어터가 되고 싶은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연애할 때 같이 붙어있으면 좋은 한녀거든. 남자에게 집착하고 스킨쉽 좋아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내가 너무 싫어. 남자를 혐오하면서 남자를 못 잃는 내가 모순적이라 정신병이 오는 것 같은 기분이야. 연애 못하고 외로움 타니까 우울해지고 미치겠어. 라는 식으로 비혼을 동경하지만 비혼하지 못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자신에게 모순이 온다는 여성을 보시죠. 이런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제 40대인 여자야. 토요일 저녁 불당독 먹자 골목 산책하는데 개강시즌이라 과자 밉은 대학생들 보고 질투나서 마음이 울적해진다. 술 마시고 싶은데 술 마실 친구가 하나 없네. 천안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32평 비접시 살고 회계사 15년째라 돈 걱정 없는데. 일주일에 오마카세 3번 해외여행 2달에 1번 고양이 2마리 매일 필라테스 조깅 고양이 2마리 키우면서 갓생 사는데. 인스타에 비춰진 내 모습은 정말 반짝이는데 현실에서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기묘한 괴리감 때문에 하루종일 우울하네. 싸구려 술집에 들어가려고 줄 서는 학생들 보면 내 인생 참 부지럽게 느껴진다. 나는 마흔 넘은 식초녀의 우울함이 보이십니까? 여자들의 꿈이라고 불리는 돈 많은 비혼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우울해 보이는 여성이 보이시나요? 30살 후반인데 뭔가 공감간다 여시야. 라는 말을 하면서 비혼녀에 채워지지 않는 우울감에 대해 공감하는 여성들. 비혼으로 살아간다는 건 평생 우울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혼녀들의 최후가 참 재밌지 않나요? 남염을 하면서도 남자를 못 잃어서 결국에는 우울해지는 그녀들. 남자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비혼을 선택했지만 한두 살 나이를 먹다 보니 자신은 사실 남자를 좋아했다는 걸 알아차린 여성들. 그 여성들의 우울하고 진득한 이야기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남성분들 혹시 싱글벙글 웃으며 영상 보셨습니까? 그렇게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은 하수입니다. 저 여자들이 과거 비혼 fm 남염했던 사실을 싸악 숨기고 스탑널커 짓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나요?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2024년은 대스탑널커의 시대이고 남성들에게 잘 보이고 결혼까지 성공하고 싶은 여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이니 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먹는 붕어빵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비혼하면서 남자 미워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설거지 당하고 싶어.